아직 역량이 안 되셨거든요. 그렇게 계속 또 하세요 근데. 제가 그런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. 유불선 알아내려고. 찌르다 말고 또 딴 데 가서 찌르고 딴 데 가서 찌르고. 그런데 그렇게 찌르다 보면 또 역량이 됐을 때요. 돌아와서 다시 찌러보면 또 다른 게 나와요. 어떻게 하면 애고가 힘들더라. 이러면 죽겠더라 해도요. 몰라 괜찮으면서 은근히 꾸준히 버티시면 돼요. 계속 이 방향으로 내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게 하세요. 어떤 방법도 좋아요. 자기만의 방법 쓰셔도 좋으니까. 대신에 몰겐저 하면서 계속 계속 탐진치 내려놓으면서 딱 좋다고 하면서 계속 버티세요. 그러면 또 뭐가 나옵니다. 계속 거기서. 포기하실 게 아니에요. 애고적으로 보면 깔끔하지도 않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많아요. 그런데 자명하게 또 정리되신 부분은 수용하시고 아직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고요. 탐진치를 잘 쓰기려고 하면 이런 탐진치의 작용들의 부작용도 계속 올라오는 법이거든요. 그런데 부작용만 줄이자. 당장 내가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 이 방법을 택하세요. 무조건 몰라 하는 시간을 수시로 갖고 자주 갖고 또 조금씩 길게 가져보세요. 그럼 나머지 잔체가 탄력받아요.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. 우리는 24시간을 사는데 시간 부족하다고 25시간, 26시간을 살았으면 하는데 그 시간 없다고 할 시간에 만약에 5분이라도 몰라를 투입하면 24시간이 25, 26시간의 효율을 내요. 재미있죠.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거는 애고의 현재 일처리 능력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. 몰라를 오히려 쉬어주시면 더 빨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일을, 업무를. 그러니까 이 몰라를 적절히 투입해서 사시면 오히려 이상하게 더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을 챙기세요. 살던 대로 사시더라도 5분씩이라도 몰라만 투입하면 분명히 바뀝니다, 삶이. 이상하게 여유가 더 생기고 일처리 능력이 빨라지고 결정을 빨리 하게 되고 우리 결정 모드에서 하루에 시간 엄청 보내요. 결정 장애로. 그 결정만 빨리 해도 시간이 남아요, 갑자기. 그러니까 이런 거,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애고가 환경에 처해 있건 무조건 몰라를 투입하시라. 5분이라도.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. 생각이 자명해지고. 심리적인 번뇌에서 빨리 빠져나오고. 머리가 좀 더 클리어해지고. 이런 게 이제 신통이죠. 신통을 부려보세요. 24시간을 48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과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워주는 게 더 답을 낼 수가 있어요. 너무 쉬워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움직이셔야죠. 너무 쉬는 것 같아요. 내 역량 이상은 안 풀려요, 어차피. 그러니까 역량을 개발해야 돼요. 그 우리 예전에 조선선비 책에도 있는데요. 태계 선생의 편지 글에 그런 게 있어요. 예전에 선비들의 고민이에요. 한 주제로 경물치질하다 막히면 버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니 뭔가 성실하지 못한 것 같고 붙잡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하니까 태계가 내 역량 바뀐 거니까 그 경물치질 하다가 네 힘에 붙이면 놔두고 할 만한 거 다른 데도 경물치질 해라. 그렇게 해서 역량을 키워서 다시 돌아봐라.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. 그거를 내가 뭔가 내가 포기한다, 진다, 불성실하다, 정진력이 떨어지다.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내 역량 밖의 주제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내 역량 밖의 주제는 내 전반적인 역량이 향상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봐야 보일 겁니다.